마테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수석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수석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수석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수석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 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다보일 사이버 교육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면서 기쁜 일상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소작인들은 포도밭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소작인들이 포도밭 주인의 아들을 바라보며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정말 무섭지 않으신가요? 저는 소작인들이 한 사람을 두고 나눈 이 이야기에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소작인들이 포도밭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는 아들이 받을 상속 재산이 탐이 나서였습니다. 그가 받을 포도밭과 무수한 재산들을 모두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소작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밭 주인의 아들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불을 얻는 데 있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걸림돌에 불과했죠.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탐욕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 그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소작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가꾸고 있었던 포도밭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포도밭 주인으로부터 땅을 빌려 소득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소작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가꾸고 있는 포도밭이 주인의 것이 아닌 자신들의 것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인식에서 살인이라는 무선 범죄가 발생되었습니다. 오늘 독서도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독서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는 요셉을 보면서 자신들이 받을 상속 재산과 축복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동생을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재산, 하느님의 축복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여기는 형들의 탐욕이 동생을 팔아넘기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은 인간을 끝도 없이 추락시킵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고 추악한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친구를 속이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위신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며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희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시키고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습들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탐욕의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탐욕의 부류에 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역시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누군가 앞에서 비참하고 추악한 탐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탐욕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탐욕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순전히 나만의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몸, 건강, 가족, 자연, 친구, 재산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나의 능력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느님께 받은 것이니 언제든지 하느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것이니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봉헌의 정신만 잘 간직하고 있다면 포도밭 주인 앞에서 이 포도밭은 나의 것이오 하고 외쳐댔던 소작인들의 모습 살인까지 자행한 그 탐욕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시오 엎드려 저 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방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방을 나누세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 대맘 전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